제1의 불타는 강변 가위제가 시작해요! 여기는 강원도 영원! 너! 너무 이상적이야! 말아보셨지만! 오 마이 갓! 몇 번 달려! 제1의 불타는 강변 가위제 대상! 생일이니까 미역국하고 갈비. 오늘은 해야 할 것 같아. 잘 찍어. 맛술 반 컵이요. 설탕도 반 컵인데 나한테 매운 거 비밀로 하세요. 와, 이게 뭐예요? 안 그래도 너 생일을 얼마나 기대됐는데. 언니 감독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, 진짜. 오빠! 그래, 축하해. 그래, 그래. 축하해, 축하해. 애 울려. 축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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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.